오빠! 민찬 오빠! 여기! 저 저기서 막 저렇게 모르고 있었다고요! 어때? 이거 오빠가 다 만든 거야. 야, 먼 길 오는 날 수고했다, 야. 진짜... 원래 이렇게 집 재면 우리 수퇴차 먹어야 되잖아. 수퇴차? 수퇴차 한 잔 먹어주세요. 오빠가 수퇴차 끓여줄게. 네. 먹어버릴까? 먹어버릴까? 천재! 이거 다 한국에서 연습하고 왔죠? 아니, 이런 게... 야, 몽골에서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.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. 뭔가 해본 냄새가 나는데요, 오빠. 귀엽다. 이거 지금 하나 먹어볼래요? 그럴까? 지금 따뜻할 때 하나 먹어. 따뜻할 때 하나 먹어. 따뜻할 때 하나 먹지. 헛샤, 헛샤. 머너스하네. 소고기랑 양파랑 마늘이랑 소금 양념. 후추, 소금 양념. 응! 맛있다. 맛있죠? 응. 진짜 맛있다. 진짜 캠핑 온 것 같아. 차하게 양 있고 차하게 양이랑 소 있고. 아주 소랑 같이 있는. 응. 왜 이렇게 매일 봐도 안 질리지? 내가? 응? 내가? 어... 네, 오빠도 안 질리고. 저도 매일 봐도 안 질려요? 저도 매일 봐도 안 질려요? 어머, 이 분위기 뭐야 뭐야. 왠지 오늘따라 핑크빛. 나중에 여기 산도 한번 올라가보래. 올라가다가. 뜨거워.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. 장갑 이렇게 하고. 맛있어,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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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.